자, 첫 번째 문제 주세요! 좋아하는 사람에게 직진으로 마음을 전할 것 같은 멤버의 순입니다. 이게 어찌 보면 굉장히 솔직하거나 아니면 상담자 닿거나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왠지 내가 1위일 것 같지 않아? 자, 지영이 형은 뒤로 가내는 게 나을 것 같고, 저희도 여기 1등! 아, 근데 나 1등일 것 같은데, 나 진짜? 그럼 너 1등이야? 공태우가 계속 1위 하셨다는 것 같은데! 나는 2등! 자기 어필 말고, 스태프분들이 본 것 중에. 우리 생각 말고, 선생님들의 생각. 저 1등! 자, 되셨어요? 네, 됐습니다. 자, 수평대 위로 올라오세요! 자, 1번 볼게요! 6위부터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위가 더 애매해! 자, 6위에 지금 파일이 서 있거든요. 자, 6위! 공개해 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내상적인 남자, 뒤에서 2위를. 약간 그런 거야.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남자답지는 않다. 약간 수줍음. 약간 수줍수줍. 수줍수줍. 자, 5위 갑니다! 5위 공개해 주세요! 오오오오오? 어? 어떻게 6위야? 최영아. 저거는 6위이다. 4위 공개이다. 4위? 아니, 이렇게, 이렇게 애매모호하면서 1등표를 이겼어요? 많이 힘들었네. 3위 갑니다, 3위! 리셋트, 루즈 주세요! 내꺼 하자, 임피스미니꺼! 내꺼 하자 맘밤이야, 맘밤이야, 맘밤이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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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자, 동표 씨 내꺼 하자예요? 아니, 아니, 아니 임피드 선배님의 내꺼 하자 슈퍼주연 선배님의 블랙슈트 카라 선배님의 맘마미아 예성씨 블랙슈트 없었어요? 없었다고 계속 네 마음을 흠슨 더 불렸네 총장! 내꺼 하다 올린다 내꺼 하자 내가 날 사랑해 내가 날 거쳐 예! 렛츠고! 그리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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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굳이! 선반 댄스 그리핀! 서로 유 Pun 그리핀! ustlorn 동표 Kabul 동표! 오마이걸 선배님의 던던댄스 오마이걸의 던던댄스 블랙핑크 선배님의 킬디스 블랙핑크 킬디스 러브 트와이스 선배님의 티티 잠깐만요 유빈씨가 계속 혼자 나가나 봐요 한 척이 들려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유빈씨 왜요? 방금 어떻게 했어요? 똑같이 해봐요 너무 해 너무 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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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를 노래가 끝날 때까지! 너무 해 노래 끝났는데! 너무 해 예성씨한테 하고 싶었던 얘기 아니에요? 예성이 형 너무 해 너무 해 와, 진작 얘기하지 형이 너 살려드릴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너무 좋아요 이 코너 유빈씨 잘 맞네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게 오마이걸의 던던댄스 블랙핑크 킬디스 러브 트와이스 힐티였거든요 여기 처음입니다!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티티, 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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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티티, 티티 다 나와요 이 코너 Grease 이건 그 코너 이런네만 모르고 너 보혜 난 이 아, 티티 섹시 아, 티티